저 덱은 요거에요. 덱은 덱 1. 원래 처음에 줬을때 있던거 덱 1 덱 2. 쨉까니. 쨉까니 4개 넣은거. 쨉까니 4개 넣은거 지속 지속만 넣은건데 이거.. 이거는 보는게 없더라? 덱 보는게 머선월드 머선유리구 쨉까니로 할게 잠깐만 이건 공짜 공짜는 받아야죠 자, 저를 먼저 이 구역에서 카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100파워를 얻습니다 카드를 더 많이.. 카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뭔 말이야? 카드 로봇 시 받을 아, 이거부터 할껄 끝날때 하는건가? 회귀 아, 아무거나 구겨 넣으면 되겠구나 이 구역에 능력이 없는 모든 카드에게 3을 부여합니다 어, 이거 능력 없잖아 아, 이렇게 물 마시고 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 안됐네 아, 출현능력 있어? 그럼 얘는? 얘는 되겠네 호꾸아이 카드 하나 복사합니다 이거 내고 내가 그냥 많이 있으면 되잖아 호꾸아이 호꾸아이 내고 요거 내고 얘는 아, 이거 다음에 내야 되는데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되는거 아냐? 그럼 내가 더 많이 내면 아, 똑같이 4개 내면 지는구나 어이씨 이게,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어, 왜 또 안 나와? 아, 여기다 내야 되는데 아, 되돌리면 되요? 아, 씨발 아, 끝나고 나서 나오는구나 얘는 여기 돼 허허, 바보네 쟤 바보다 투사 육랩 투사 여기다 놓고 아, 탈출 아, 실수가 많은데? 아, 억지로 져야겠다 빨리 하시지 어, 벌써 채웠어 벌써 채웠어 이거 8이거든? 시간 지나나? 다음편에 8 아, 이거 넣으면 얘 3 올라가나? 111 111 111 7 10 10 16 어, 이겼다 이거 되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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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이거 때문에 진다 여긴 졌네? 그러면은 요거 여기다 대자 왼쪽 버려 탈출 긴급 탈출 긴급 탈출 긴급 탈출 긴급 탈출 아, 스냅도 있는데 스냅도 있는데 스냅도 있는데 스냅도 어, 억지로 져 잘했으니까 이건 뭐죠 잘했으니까 이건 뭐죠 자, 보세요 이런거는 올려요? 이런거 올려? 있으면? 다 올려? 톡톡톡톡톡 3D 못 부 나 3D 못 부 효과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답답한데 좀 헐쿠 아, 이거 계속 보고 있어 아, 알았다 어 엘렉트라 이용 일 어? 어, 좋은데? 엘렉트라 사귀네? 나 알았어 온 코몬 음악 자 음악 음악이 작은거였어 그리고 잼모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짹가니 덱에 짹가니 하나 더 넣을까? 어떻게 돼, 이거? 아이고, 이게 짹가니 덱 일이 많으면 얘 필요 없어 퀵실버 그치? 얘 뺄까? 센티널? 센티널을 빼자 센티널 빼고 얘 엘렉트라 1, 5장 1, 5장 어때? 호쿠? 호쿠 좋아 호쿠 4기야 1코 3이야 호쿠 요, 어딘? 십십구림?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제 닉네임 모두의 마블 스냅이에요 요거 얼마나 든든해? 처음에 낼거 만들자 그랜드 센트럴 역 다섯번째 턴이 끝나면 각 플레이어손에 있는 카드 한장을 이 구역이 됩니다 빨리 비워야겠죠? 오케 스쿼럴? 오케 저거 사기야 스쿼럴 사기에요 나 스쿼럴 없어서 못쓸 뿐 여기 5 턴 후 모든 카드 위치를 무작위 위치로 옮깁니다 개꿀 어? 주사 뭐야 얘 두 턴에 항상 2 턴에 아 2 턴에 가 무조건 낼 수 있는거 개꿀이네 이거 자 5 턴 전에 이거 내야 되는데 이거 스타크타워 5.. 다섯번째 턴이 끝나면 어? 그전에 여기다 깔아야겠네 아 아씨 이거 깔아야겠는데 근데 3 3인데? 씨 중앙 먹자고? 여기 끝나면 이거에겐 모든 카드가 올라가는데? 근데 봐봐 모든 카드를 무작위 위치로 옮깁니다 5 턴 후 5 턴 후 5번째 턴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되는거야 이거? 얼마나 남았어? 5 턴 후면? 5 턴 후 5 턴 후 5 턴 후 3 턴 후 2 턴 후 4 턴 후 일단 내. 이거만 안걸리면 되지 그지? 이거.. 그렇다고 이거 내는건 좀 아니잖아 뭐야 이거 뭐야 어어? 미친 카드하냐 이거 스냅했다고? 깔리는거? 1급 되자 엔 뚜 엔 뚜 맨? 엔 뚜 맨? 어어? 아 개사기야 저거 죽여 오케 모든 시스템 가동 중 오케 오케 헐크 1 1 나와 1 5딘 7련 돼? 아 7련 먹는구나 섞어? 얘는 여기다 못내잖아 요거 하나 내고 스냅? 나도 할 수 있어? 스냅을 나도 할 수 있어요? 아 나 상대방이 스냅하면 되는건잖아 자 5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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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딘 짝간이들 어때? 좋죠? 좋죠? 짝간이들 5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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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뱁가진 보치라 무지성 스냅칼 쓰읍 아 지금 흥미 떨어뜨리는거요? 지금 보치라는걸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뭐하는지야 어? 칸이지? 어 멋있다 이 구역에 배치는데 내가 카드 다합니다 어? 짝간이들이 죽이고 아닌데 별로다 별로다 이거는 그 맞춤형 덱에다 해야 돼 그지? 아니 쏘영이 엊그저께 쏘영아 그 쏘영이가 뭐 말 안들었어 내가 쏘영아 너 이제부터 아빠 말 계속 안듣지? 그래 알았어 너 이제부터 미운 둥이야 그랬거든요 원래 제가 이쁜 둥이라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미운 둥이야 그러니까 뭐 어차피 상관없어 그러더니 그 미운 둥이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니까 어 상관없어 이러는거야 그래서 어 얘가 다 컸네 옛날에 미운 둥이 되면 엄청 싫어했거든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자기가 고민이 있대 지금 미운 둥이가 돼서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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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그게 고민이래 그래서 내가 이쁜 둥이 이쁜 둥이 되려면 이쁜 둥이 되려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알았대 그러면 너 말을 잘 들은다는 선언을 하면 이제 오늘부로 이쁜 둥이 로 바꿔준다니까 알았대 그래서 그 어저께 극적 타 극적 타결 그래서 이쁜 둥이 됐어요 다시 그 그래서 으 이쁜 자 갑니다 엘레카 자 엘레카 예 처음에 이게 없었으면 이걸 그냥 꽁으로 낼 뻔였죠 영능도 안 쓰고 삼턴 위에 손에 있는 카드를 대개 섞어 넣습니다 카드 석.. 석장 뽑습니다 요런거 이제 째깐둥이 되긴 나한텐 좋죠 요거 해도 돼 1코는 노랗는데? 지랄게 자 이거 그냥 바로 받아 먹..받아 먹을 수 있죠 3코 효과죠 오 좋아요 두개 내면 되죠 요거는 이 구역에 카드 내면 복사분을 다른 구역에 추가합니다 아! 이거 너무 찬다 그치? 흠 너무 차서 안좋을 수도 있어 요거 하나 요거는 괜찮아 얘는 좋아 앤트맨은 차면은 얘가 4코정도 되니까 오 얘는 요기다 내자 아 카잔 있어서 좋다고? 쓰읍 그래? 카잔을 복사하는게 낫잖아 카잔하고 요거를 복사하는게 낫잖아 여기는 5코 6코 내면 더 좋잖아 5코 6코 내면 죽이려고 없다고? 있어 지옥 1인 사람들 어? 뭐야? 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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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진거 밖에 없네 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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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몰라? 모르니까. 그래. 와 미쳤다. 카자. 찌잉. 복사. 아니 이게. 보프. 어? 라쿤. 너골맨. 이 구역에 카드 한장 낼 경우? 어? 나 이것도 몰라. 사본을. 아 상대방에게 추가. 아 이걸 내서 나한테 추가했구나. 여기 6호 자리로 남기고. 이렇게. 자. 너 가자. 여기다 헐크 넣으면. 마지막 턴. 마지막 턴. 이거 넣으면. 어느 쪽으로 가든 이기잖아. 그지? 또 스냅해? 한 번밖에 안 돼. 여기 넣으면 끝이지. 여기다. 여기다 또 놔야 돼. 그치? 그럼 이거 복합하면 돼.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얘도 올라가고. 뭐야. 네임업. 개꿎였죠? 야아. 사. 엄청 쉽죠? 엄청 쉽죠? 근데 이거 언제 사람 만나요? 당신이 사람이 돼? 당신이 사람이 돼? 사. 사람. 사람 만나려면. 한참 남았어? 임무. 여행. 신. 누군요. 정. 정. 매니. 승. 정. 정말 좋아요. 개꿀이죠? 이 구역에 카드를 내면 해당 카드의 사본을 상대방 선에 추가. 이거 내면 아 이거 쓸모없잖아 자나줘 바로 스쿼럴 어 나 스쿼럴 스쿼럴 줬지 나한테 스쿼럴을 줬지 미쳤나 나 이거 카잔 있는데 카자르 어 나 카자르 있는데 어떡할래 이카드 무증 아 그래? 아무 상관없네 콜레사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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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아 시 미쳤어? 코스트 개념 있어요 여기가 코스트 알아요 포... 포지 더블 렉 더블 렉 더블 렉 포지 오케이 세번째 턴이 끝나면 오케이 어 나 스트롱가이 내 손에 카드가 없을 경우 6파워부여 오우 나 이득뽕 이득뽕 요거 하나 제거 4 4턴이니까 이게 낫겠지 까자르가 까자르 낼 수 있을텐데 오 요거 내거 요거 이거? 울베? 울베 하나 내거 얘가 더 쎄 킥실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뭐야 말이 안돼 억가잖아 아니 히힛 지싯 와 또 이겼어 나 이렇게 계속 이겨도 돼? 근데 나 고백하는데 진적도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 상대로 진적도 있어 컴퓨터 잘하거든 오케이 상대 덱쯤에 있는 카드 하나 복사 오오 툭툭 내 하나 자 가 어 왜이렇게 느리지 씨바 이거나 먹으러 이를래 뭐야 아 맞추는거구나 맞췄는데 어떡하냐 안타깝게도 니크한 카드를 내면 해당 카드에 4분을 상대방이 치고 여기다 내야지 여기다 내야지 왜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내야지 이렇게 내야지 이렇게 해야지 메듀사 캥 캥 캥 캥 캥 캥 요거 더 강한거 강한 메듀사 강화된 메듀사로 가꾸죠 세트는 끝내면 뭐든 세트는 끝내면 뭐든 오케 3 근데 듀사가 다음에 4코 나오겠지 1코 1코 이렇게 되니까 듀사를 지금 내는게 나아 듀사네 아 근데 내면 추가하잖아 씨바 아네 여기다 내야되네 여기다 내야되네 따발 쳐 오케 여기 하나 깔리거든 기본으로 포쿠 포쿠아이 나 좋은거 드렉스 상대가 이거에 어? 나 올라가? 나 올라가? 아 올라가 자 그러면은 요기까지 왔죠 요거는 이렇게 내 그냥 개꿀 4코 안나왔기때면 개꿀이죠 빨리하지 아 펀치펀치 킥실버 나 펀치펀치 엄청 많아 미쳤다 미쳤다 여기냐 여기냐인데 스냅? 너도 스냅? 아 하나밖에 안되네 하아 짜증나 6이니까 어 여기는 그냥 다음에 6 내면 되고 난 여기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니 요거 요거 옮기고 옮기고 오케 으흐 으흐 여기다 냈네? 다 보네 여기는 하나 넣으면은 하고 여기는 내가 이겼으니까 여기 지키기만 하면 이기죠 끝 으흐 아싸 팔 까모라 까모오라 뭐야 아아 우와 우와 7번 개 개류네 개류 개류 누구야 캡틴 아저씨류 가오겔은 다 저거야 3D 노이디 잇무 너무 잘하죠 잇무 또 있어 뭐지 너무 많이 버지는거 아니야? 대두락 대두락 오케 오케 카드 도운 트러그 록을 한장 섞어 어? 록이 뭔데 그런거 여기 뒤에 있었는데 록 야아 이거 개꿀인데 이거 록 록 이거 좋다 그치? 이런건 좋아 그러면은 쬐깐이 되게 퀵실버 뺄까요? 크로그 오코에 보.. 봄인데 저거? 오코에 봄이 원래 봄인데? 봄이 봄이 왜 빼? 오코가 이거밖에 없는데 랭이 랭이는 자리 많이 차지해 지금 나 1코가 많아가지고 랭이 있으면 안돼 아이언맨? 쓰읍 아이언맨은 조건 너무 많이 타던데 아이언맨 조건 많이 타 9코 이상 해야되는데 모아야되잖아 아이언맨 조건 타지 왜냐면 빈필드에 갑자기 팍 못내잖아 낭만이 있대 아아 알못들 모든 덱은요 그냥 툭 낼 수 있는게 껴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냥 툭 낼 수 있는거 이것도 조건 타죠 요거 조건 타지 이게 맞아 이게 맞다고 5코에 아이언맨 낼때는 뭘 나중에 지속이라 내도 돼 다음에 6코밖에 없는데 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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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섞자 지금 처음 섞는게 좋지 어? 지금 내면 좋은데 1,2,3 다 정해졌는데 승배 힘을 여기다 내는게 2,3,3 판에 스냅 아, 스쿼르르 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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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두다다콩 얘가 엔뜨맨이 있으면 이걸로 두다다콩으로 억제 내 손에 한 장 두다다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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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퐁 18 4 자 요거에다 요거하고 그냥 포기 요거에다 요거하고 포기도 돼 아니면 그냥 요거 내고 요거 내고 옥호에다가 해야되는데 옥호가 강한게 나오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나는 우측에 내서 복사하라고요? 아 요거를 꾸준히 내자고 아 이렇게? 얘를 버리고 요거 공업된걸로 복사하는데 또 아 근데 얘는 복사가 안되잖아 공업이 앵뚜맨 뭔데 이건 개꿎았네 아 오코 이러면 골치아픈데 요거 요거가 더 좋죠 오코보다 요거 요거 세개가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해 요걸 복사하고 요걸 복사해 복사하고 요거 요거 하나 내고 끄럭은 의미없는데 끄럭은 의미없어 근데 어차피 두개 내면은 똑같아서 아 근데 끄럭은 안내는게 나았겠다 사람이 상대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심리전을 해야되는데 일어내는거 이거 비어 놔야하는데 뭐 이겼죠? 슬리스 슬리스 홀쿠스마즈! 골베가 헐쿠보다 쎄다고? 아 맞네 이야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사람이면 점수 빨렸다?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사람이었어도 결과는 달라질 거 없지 자쏘다 사람와도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사람와도 이거는 뭐 덱이 너무 좋아 지금 덱짱개 그죠? 쨛까니덱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이 구역에 카드 내면 해당 카드 사본을 상대방의 손에 한 장 추가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여기다 내 왜냐 이 코가 나올 수도 있거든 6턴째 이 구역으로 카드를 옮길 수 있습니다 6턴에 그럼 요거 없애고 끌어올라 죽여버려 핫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뭐야 이 근본도 없는 건 뭐야 이 코 사사? 사기잖아 이 카드가 구역으로 이동 카드가 이 구역으로 이동하면 파괴합니다 내는 건 괜찮죠? 내는 건 괜찮죠?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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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와 5코 6코 든든하죠? 근데 다음에 4코가 나와야 되는데 몰라 스냅 폐기 스냅 타사 어? 이동? 파괴 이동? 파괴 이동? 왜 안 해 drive 따라가 줘 춤 아 이건 생성이라서 marc 괜찮다워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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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따라가 줘 크락 따라가 줘 구독 감사합니다 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 깔면은 이게 변속하는데 어어? 뭐야 혼민이 형 이 카드가 손에 들어오면 공개되지 않은 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쭈시자 빡 집어넣고 5코 자 요거 두 개를 하느냐 여기를 지금 써버리면 강한 거 하나로 버려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5코를 이게 9잖아 이미 여기도 하나 딱 던져줘 툴판을 던져줘 봐봐 이게 만약에 아이언맨이였잖아 그럼 이런 두 개 강제되잖아 하지만 어범이는 양쪽 다 능수능란하게 깔 수 있다 뭐야 꽉 찼어? 미쳤어? 하기 싫어? 여기 이겼고 뭐야 이 사람 끝났는데? 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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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 보승 안 냈죠? 안 냈죠? 지각 꽉 채웠죠? 뉴욕으로 램지 옮기고 빈 곳에 마블이 나온다면요? 아 이걸 옮기고 마블이 나온다면 그런 소름끼치는 얘기하지마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크림슨 커스머스 1,2,3 카드 낼 수 없어요 1,2,3 카드 낼 수 없어 자 1코에 2코가 안나올 수도 있으니까 버려 아직은 버려 글땡이 아 이거 낼 걸 그랬나? 크라울러 이게 좋은 것 같아요 1코 존엄인 것 같아요 진짜 사기야 얘 지속 능력이 없는 모든 카드 1부요 다 능력이 있네 아틀란티스 카드가 하나만 있다면 해당 카드에 5를 부여합니다 다 별로 의미없죠? 파워펀치 아틀란티스 2부요 로봇 호 녬이 이렇게 이거 한번 2 부여거든요 여기는 안 깔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깔고 맞춰주고 옆에 2를 붙여주기 때문에 지금 괜찮죠 여기는 내가 못냈는데 이득 보고 하나 냈죠? 4코 5코 뭐야 이 카드만 배출되었을 경우 5파워 머리.. 스냅? 나도 스냅 미친거 아냐? 자 이거 옮길 수 있네? 아 옮길 수 있네요 자 깔아 일단 깔아 그냥 꽉 채워 여기다 손 갈 수 밖에 없고 여기 손 갈 수 밖에 없고 여기 손 갈 수 밖에 없어 오케이 어? 짭 짜재리를 보냈어? 미친거 아냐? 짜재리를 보냈네? 이겼죠 여기? 그냥 이겨버렸죠 끝나버렸죠 여기? 포기 그럼 나는 여기다 올릴거냐 여기다 올릴거냐인데 여기다 올릴거냐인데 당연히 이거죠 가운데 먹히면 모름? 가운데를 어떻게 먹어? 여기 꽉 찼는데 4개 4개 꽉 찼어요 크라울라 버프? 크라울라 버프? 크라울라 버프? 뭐여뭐? 1 아아 그래봐 진짜 짝꾸믹이 얘가 약해져 오코가 오코가 오, 오개, 오 공격력이 줄어들어 봐바 더 약해져 더 안좋잖아 이겼죠? 아싸 너 안도망갔어? 비숍이 뭔데? 이걸 어떻게 이겨 얘가 못이기지 안 안 가만 안 가만 진짜 사람 만나라고 억지로 져준다? 지금 완벽한 지금 실수에 아니 플레이에 군더더기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 아니 여기 보세요 대기 문제가 없어 완벽해 구성이 어? 툭툭 낼 수 있는 5,6호에 어보미와 헐크 이게 사실상 거의 그거거든요 누누와 돌주먹 오구거거든요 그냥 바닐라? 바닐라 카드 요거 한번 써보고 싶다 레스트 변신 개꿀인데 이거 킬스 깨달라고요? 어떻게 깨? 킬스 깨달라고요? 어떻게 깨? 갑시다 스펙트럼을 넣으라고? 알았어 스펙트럼이 뭔데? 카드 이름이야? 네 번째 턴에 새로운 구역으로 바뀌어 그래? 이거 필요하니까 요거 내야죠 정석 이건 정석이요 뚜두두두 어벤져스 범보 5턴에 이 카드에 뭐 내야 됩니다 무조건 내야 됩니다 하나 툭 내주고 1콜을 안쓰네? 라쿰 카드 비용 1일 줄어들어 잡아먹고 럭 3 2 2 2 3 2 4 2 센티넬 센티넬 저 덱 진짜 금번없다 몬스터 추가 어버미 어버미를 여기다 냈으면 아니 아이언맨이었으면 13 올라갔죠 근데 9죠 근데 이런데도 툭툭 낼 수 있죠 이기고 있으니까 굳이 낼 필요없어 이것도 여기있어 여기 하나 툭 5턴에 무조건 내야되네 톡 안녕하세요 보미에요 이게 뭔데 아... 괴사기네 이거 안젤라 괴사기인데 어? 이 구역에 내야되면 여기 비워놔야 잖아 그치? 여긴 왜 뭔데? 아오오코라..아 지금 오코구나? 고민할 것도 없었는데.. 지금 얘 버프 만들어주고 얘 버프 해주고 얘는 이동 뒤졌다 뒤졌다 지속 내 카드에 111 파워 구역 1, 2, 3, 4, 5, 6, 7, 7, 7에다가 10, 5, 10인데 구리네 이거 아..자..자.. 툭..툭.. 헐크 스매쉬 이게 지금 다 자자리야 자자리 자자리들 자자리들 ! 아..아.. Lö 유자였나? 유자였나? 유저, 유저 슬슬 만나나봐요 내 손에서 카드 한장 버립니다 뭐야 이 똥캐는 똥카드는 개똥카드잖아 이건 이제 특화댁에서 쓰겠죠? 특화댁 개똥카드 자 스펙트럼 넣고 스펙트럼 아 예 지속 지속되기 있죠 스펙트럼 퀵실버 버려 스펙트럼 에렉트라 추가 이코 지속이라 됐는데 이코 지속 얘도 지속이라 됐는데 출연이네 출연이고 보미 쳐내고 예? 미쳤어? 지속 보미를 쳐내래요 자꾸 도라인가? 시너지가 있어야지지요 아니 봐봐 지속 어딨지? 어 얘 출연인데? 굳이? 보미 빼? 띵을 뺄까? 띵을 빼자 아니 보미 뺄까? 그래 뭐 부 넣을까? 뭐 부 넣자 해보자 궁금하다 제시카 존스? 아 근데 제시카 존스 은근히 제약있다? 이거 은근히 제약있다? 이게 6턴에 내면 또 사사야 6턴에 내면 싱 보다 좋다고? 아 싱은 보미 보미친구인데? 싱? 흐흐흐 비슷하게 생기고 다닐라고? 지금 얘는 3D카드인데 그리고 보미친구 아 안돼 안돼 보미랑 싱은 써야돼 제시카노? 나 이거 다람쥐 꼬리인줄 알았다? 일러스트 볼 때 여기 다람쥐 인간인줄 알았어 다람쥐 꼬리인줄 알았어 스컹크 인간인줄 알았어 알았어 아 싱 쓰고 싶은데 자 갑시다 열고 지속 내가 만든 지속댁 이거 답변 퀵 씹어넘 저거? 퀵 실버를 내도 돼 어 4,5,6은 낼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내자 부지런히 내자 아 승베임 1코 3이야 왜 좋은데 왜 쓰지 말라는 거야 1코 3인데 상대가 저격한다고? 뭐 맞춤댁 안쓰잖아 맞추.. 맞춤이 덱 맞춤이 덱 써요? 그.. 가오겔 써? 안쓰잖아 모브는 지금 내지말자 여기는 두타다쿰 5부 3톤에 내는거라고? 왜? 낮은걸 다 낼거 아니야 그래? 지금 돼?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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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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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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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안낸다고 했잖아 아 차버렸네 여기가 어떡하지? 저기 스냅하였습니다 아 아 여기다 못내? 작은거 째깍이 내야돼? 오케이 해 해 해이 이 새끼야 해 지속 얘 지속이니까 일단 돼 왜 이 새끼야? 왜 이 새끼야? 왜 이 새끼야? 오 너도 카자루? 오케 오케오케 오케 오케 카자루 나도 두개 있었죠 흠 제존이 8이고 얘는 지속이잖아 출현이고 지속 지속에다가 이거 섞는게 낫지 그분은 얘는 6이고 사실상 6의 효과고 요거 9니까 지속도 받고 고무를 내고 어 근데 얘도 이거 이거 하는거 아니야? 자 해 그릇 그릇 그릇은 뭐야 어 뭐야 여기 하기 싫은가? 그릇 상대가 이거 카드 한잔 낼 경우 어 저격카드요? 그냥 자체적으로 포기했죠 여기? 갑자기? 갑자기 포기했어요? 뭐지? 그리고 이걸 이걸 했어요? 도라인가? 끝났죠? 여기다 안 내죠? 여기로 가죠? 도라인가? 1을 내 1 1 1 3 잡는거 효과가 지금 3개 들어가죠? 3개 들어가니까 6 10일 10일의 효과 요기에다가 아 요게 낫다 가운데 내는게 좋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지 여기가 낫지 여기 한칸 남았는데 아 근데 가운데 여기 센거 하나 내면은 그럴 수도 있어 포기 그럼 이겼죠? 스쿼아를 스쿼아를 와 겨우 이겼다 근데 이거 확실한건 여기다 냈잖아? 졌어 여기다 냈으면 졌어 가운데 냈으면 방금 사람이었던거 같죠? 리움 리움 816 방금 사람이었던거 같은데? 사람도 침착매한테 걸리면 뭐 신병 2 카드를 레어나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새로운 덱 만들기 덱으로 매치 플레이하기 새로운 덱 만들어야겠다 자 지워 이거 일단 지워 어? 뭐야 나 황금 거의 비슷하네 핫스스터나봐 스타일링 시즌패스 보상? 어디? 아이구 어? 아 이거 이게 3코라서 1,2코가 1,1,1이 나와야돼 그래야지 얘가 이득이거든? 2개만 하면 보통이야 2개만 하면 보통이야 근데 출연 이거 내고 오딘? 이거 내고 오딘? 이거 없지? 아 출연 출연 대 출연이 많지가 않은데 난 일단 만들어봐 근데 얘도 오딘 오딘이 한 번 더 하는거거든? 불안이거든? 근데 얘는 어차피 다음 턴이니까 의미없고 이거 얘는 죽이는건데 의미있긴 한데 그거고 얘랑 화타랑 울베랑 아이안하트 카드 넣으면 아이안하트 넣으려면 카드 버리기 이거 아니고 두사? 두사? 두사는 좀 약한데? 이건 이것도 의미없고 콜로그? 콜로그는 이 오딘 효과는 못봤잖아 일단 넣어 1코도 하나 넣을까 제시카 효과 받는다고? 다음 턴에 나와야 되는데 6코에 내면 효과 못봤잖아 못봤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요거 한 번에서 또 또 복제하기 아 복제되면 안되지 이거 낼까? 이거 내서 내서 출연 카드로 바뀌면 볼 수는 있잖아 그러다 오딘이 바뀐다고? 오딘은 안바뀌지 얘가 바뀌는건데 그리고 덱추가 3코어인데 3개야 그냥 무난하게 낼 수 있는거 5코 6코 하나씩 있고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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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 2사 하나 넣자 2사는 뭐 기본 빵 하니까 2사 하나 넣고 상대방의 심리예측 스타로드 그리고 3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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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너무 많죠 4코 바와 필요한데 4코는 4코는 그냥 재존? 재존 하나 넣을까? 재존 하나 넣고 아이안맨 하나 넣을까? 1코 하나만 더 넣을까? 1코 하나만 더 넣자 얘는 나이트 크롤러는 좋으니까 아이안맨 하나 넣을까? 어 하나는 고모맨 쓰기엔 좀 그렇고 4코 4코 하나? 4코 하나? 4코 하나? 카자르? 나 이거 좋은지 모르겠어 하나, 둘, 셋 6코 하나 더 넣을까? 얘의 문제는 출연에 모아놓고 얘가 나가야 하잖아 출연을 한 구역에 모아놓고 근데 사람이 모여야지 얘가 센데 모으지를 못해요 바닐라 씽? 바닐라 씽? 이건 씽이지 오케이, 가자 덱 출연 벌써 완성 아, 덱 안 바꿨대 아 근데 2코, 3코 나갈 곳 계속 있거든? 넘, 넘긴다고? 오케이, 이득 받죠? 사탄이 끝났어? 4타운이 끝났어 모던 카드를 오른쪽으로 한 구역 옮깁니다 어차피 옮기니까 폐기있게 한번 웃어주고 칼레사스 아 얘 안 변하네? 아 그리고 요것도 안 올라가네 아 어 올라가네? 아 감소가 안되는거 올라가는거 올라가 수풀 아 카드 없으면 1 증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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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 켜주고 앤뚜멘 가짜아르 가짜를 아벤져스 안 움직였죠? 개꿀이죠? 개꿀이에요 오케이 여기에 5 이상 카드 내면요? 아 아 오케이 쓰읍 근데 하기 싫은가봐 여기다 이걸 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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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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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5가 줄어들어서 3밖에 안 늘어나는 효과인데 3밖에 안 늘어나는 효과야 근데 이거 밖에 없지 아니 하나만 있으면 5가 증가하는데 얘가 줄어들잖아 3으로 근데 이게 5면은 여기 5 붙여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지? 가운데 해봤자 개못하죠? 사람이었던거 같죠? 어? 3국? 3D 3D 이거 3국? 3국 스냅이었으면 훨씬 재밌었겠다 쇼커 뭐야? 아 변형 변형 쇼커 댁에 5딜 넣고 승리 1일 임무 완료 어? 끝났네? 이번엔 못하네 마침 오딘 재충전이 뭐야? 야몰아 어? 임무가서 129... 아 이거? 깨모라로 바꿔? 5코 근데 5코가 2개나 필요해? 아 원래 하는거야? 싱을 야몰하러? 땡 5코 아 오딘 들어왔어? 오딘 잡혔으면 됐어 미러 디멘션 네턴째의 다른 구역 하나로 바뀝니다 쯔영 쯔영으로 이거 뭐 마침 오딘 마침 오딘 상탐 뭐야 이거 다음에 형제 visa 오오호호호!" 나중에 까야지 넥크루샷 이거하려면 이거는 오코에 이거 할 거잖아 요거를 해 놓고 어딘으로 가자 제준으로 하나 먹자고? 아니지 요거 해야지 3,5,6 이거 덮여 있습니까? 안 받아요? 일단 이거 하나 내고 제존으로 왼쪽 하나 가고 어 쟤가 올라갈 거니까 다음이 오코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딘 가운데로 가자 아 호랑이 일로 가면 어떻게 돼? 아 오케이 와 씨 큰일날까 자 어딘가 마지막 이렇게 스냅해도 돼? 치사하게 뭐야 아 구독 감사합니다 가모라 내는 거 보니까 사람 아닌데? 화장실로 갈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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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뭐야 헬스치 헬스키치 헬스키친 덱에서 비용 1인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아싸 개꿀 나잇뚜 그롤러 걔 헬스 스타로드가 1번이라구? 스타로드가 1번이라구? 삼코각을 봐 응? 요걸 봐야될거 아냐 아하 아하를 봐야될거 아냐 아하 안볼거야? 어? 아하효과 안볼거냐구 카드 2장 뽑습니다 아하여기다 가하나 효과가 아하에 3,4,5니까 여기다 출현효과를 모으자구 오케이? 오우 스냅 오케이 자 여기다 5 자 5딘만 오면 고 5딘만 오면 고야 알았다 오케이 어? 스냅을 해? 도라인가? 어딘 나왔는데 나? 나 했어 이미 스냅 코아이? 락 락은 왜 내? 락은 왜 낸거야? 도라인가? 아! 올라가고 나서지 어딘 스냅은 한 턴 갈때마다 늘어나는거야? 데빌다노숫 도라인가? 원래 그냥 248이구나 원래 그냥 짜리 3D 자, 이제 아셨죠? 매치 승리하기 어려움 비용 2 카드 대기 6턴 뒤에 자동 2배가 아니라 그냥 2점임 자꾸 8배라는 사람 뭐냐 그러니까 2점이 기본이고 1점 1점 걸고 하는 거고 스냅을 하면 2배가 돼서 4점이 되는 거고 거기서 스냅을 상대방도 하면 8이 되는 거야 나 얘 언제 줘? 뭐 별로 좋은 거 같지도 않은데 왜 안 줘 얘? 어? 모신월드 이 카드를 내면 해당 카드의 사본을 상대방 손에 한 장 추가 아,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각대기에 바위 5장 석승 자, 다음에 완벽하게 맞춰볼게 내가 완벽하게 맞춤 바로 스냅 사본은 한 장 추가 안 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 낼 거죠 원래는 이걸 내야 되는데 요거 수금은 여기도 하나 냅니다 아, 서로 이게 더 좋아한데 이게 더 좋아 복제소 내 손에 한 장 추가 좋아 요거는 요거를 복제하고 계속 복제할 수 있어 목불을 왜 복제해 여기 이거 내고 계속 내고 오딩, 오딩 내야지 요거까지, 요거까지 내고 요거까지ت 잠시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길 왜 포기 안했지? 어? 어? 돌 땜에 대싸가 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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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으로 여기다 돌? 돌 아닐 수도 있죠? 오키 오케이 근데 이게 오딘이 안나와버리네 돌 때는 아 승리 오오 왜 왜 승리야 아 점수가 더 커서 아 요거 땜에 울베 땜에 아 울베 울베 좋아요 아 울베 울베 여캐? 아 울베 여캐였니? 아 울베 여캐네? 몰랐네? 울베 카드 내면 해당 카드 파괴 저거 백프로 여기 낸단 말이야 슥 쓱 내가 선탄인건 어떻게 알아? 아 아 그래요? 선탄 개념은 왜 있는거야? 이곳에 모든 카드를 다른 부자유 카드로 아 여기다 오면 파괴되는데 여기 이게 나왔네? 가운데 내겠죠? 왜냐면 이 코에 듀사도 있고 크아 울난하게 듀사 아 얘네 근데 여기로 가면 위험이 있어요 여기 위험에 근데 내면 위험한데 머, 버신월드 아 중간 이거 이동이라서 괜찮다고? 5, 6 내야 되니까 아 아 꼬르크 던지고 참아왔네 다음에 4코어가 나올수도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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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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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Q. Q. 2개월 9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Q. 이건 센티넬 그리고 분리 찾는데 가모라를 왜 내 아 아 아 스냅 쳤는데 안쳤나 어디를 그냥 내라고? 어디를 어떻게 내 이 구역인데 미쳤어? 이거지 그 엥 하 으 으 득실짜로 이겼네? 득실짜로? 으 흐 아 아 뭐야 오빠야 내가 잘했는데 어? 어 뭐야 오빠야 내가 잘했는데 잘했.. 내가 잘했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좋아 이 구역에서 파워가 가장 높은 카드에게 플러스 3 슥 얜 죽여야되는데 오케이 개꿀 이거 내겠죠? 가운데 슬슬 비어있으니까 무조건 스타러드 출격 뒤졌다 넌 잡았다 잡았다 요 놈 구독 감사합니다 낙군 너는 못 맞췄고 난 맞췄고 아 시바 시작했네 아 또 아 지금 안 제이어스 쨈 돌 돌은 외네 아 5 부여니까 오케이 와 큰일 날뻔였네 여기를 방어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 이거 차고 하나 더 내야 되니까 요거 내고 끝났지 뭐 흥 칵 뭐 가운데 가무라야 가운데 가무라 펄펙트 올킬은 더 줘야 되는거 아냐 개패는데 진짜 가무라 개삭이네 6호 이상이네 맞추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오딘이 안나오면 좀 짜증난다 컴퓨터 이기기 너무 좋아하시네 미친거 아냐 지금 상대방 하는거 못봤어요 개잘하잖아 근데 뭐 컴퓨터야 분위기 확 식어버리게 비용 2카드 이 구약에선 지속효과 2배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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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겠지 호쿠아이가 호쿠아이가 여기로 쓱 등장 아 나 선터이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동해오면 2파워 2파워 지속효과 2배 무조건 여기죠 한번 더 가 왜냐면 4개가 비어서 하나는 넣고 싶어져 아 두사가 있지 아 두사가 있지 맞아 두사 두사 없지 어딩이 어딩이 있으니까 어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3,5,6으로 가자 호민염 재존 재존은 뭐 왼쪽 오딘도 가능함 스타러드 있음 근데 내야잖아 안 내면 안 되잖아 나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올 것 같은데 1코를 자를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이걸 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센 거에다 하나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근데 내가 여기 내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어차피 아니어도 오딩이 가야 되니까 다음에 또 못 내거든 오딩을 내면 나노선 해야되나 그래도 오딩이 맞아 얘가 좀 어 뭐야 사람이었잖아 어? 컴퓨터도 탈출한? 아 사람이었네 안젤라 안젤라도 사기야 안젤라 사기 맞죠? 아 오늘은 늦게 시작해서 조금 더 미리 말했어 쨔까니에도 안젤라를 하나 넣는게 쨔까니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네 두사되신나? 두사도 좋은데 두사도 너무 제한적이긴 해 승베임? 쨔까니 댁인데 어떻게 승베임을 빼 승베임이 제일 제한적인데요 도라이 아니야? 3코를 빼야지 3코 3코 5코 요거 넣어 너 이거 가 미코가 없잖아 너 젤라 대기야 이거 뭐야 버려 처음에 시작할 때 만들어준 거야 난 쨔까니 지속 출연만 합니다 지속 두사 뺄게요 얘는 재밌잖아 그치? 얘는 재밌어서 쓰자 후원가자 실력이니까 제끼고 젤라 됐다 젤라 가자 더 강해졌다 더 강해졌다 잠깐만 나 언제 등급 언제 나 레벨업해요? 나 등급 어떻게 알아? 어 뭐야 머 머 머 머신 나한테 이걸 줬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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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6 얘는 2에다가 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아이언워트는 12고 얘는 3에다가 8이 4가 붙으니까 3에다가 8이 4에다가 10이 붙으니까 아 이게 더 낫네 그 다음에 그거 나와 가무라 가무라 나와라 가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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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가무라 이거랑 이거 낼까? 이거랑 이것도 방법이야 5에다가 7 12 이거는 화탄은 화탄은 7 하나 추가인데 이게 더 좋은데 이거 옮기고 바로 잡아버리고 바로 잡아버리고 흑흑 이 게 more ICK 5 22 Asset 이게 더 Mond 20 21 22 23 21 오딘 낸다고? 아 그럼 오딘 내면 지내 아 오딘 내면 여기 넣을 게 없는데? 그럼 여기다 내야 되는데 이게 맞아 생각보다 적죠? 아 아 이거는 가무라가 안 나왔어 가무라가 가무라 가무라 나왔으면 이겼잖아 5턴에 강제해서 가무라 야 가무라 너 뭐하냐 가무라가 안 나오잖아 가무라 나왔으면 이겼지 아 아 모프를 빼야 돼 사실 모프다 모프로 이득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모프 빼 모프 똥프 5장 문안에 가 문안에 가 문안에 가 스칼렛 위치 와 개작이네? 페어로 만들어버렸네? 사턴의 다른 구역 중 하나로 바뀝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오딩이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 빨리 해 빨리 안 하면 스냅한다 오케이 잡았다 또 저격 모든 카드를 다른 무작위 위치로 옮깁니다 푸셔 일단 할 건 이거밖에 없죠 여기다 넣을까? 넣어놓을까? 어차피 움직이잖아 넣어놓자 얘 버프해주게 하지말까? 지금 해놓으면 또 옮길때 얘 또 움직이면서 두루룩 또 봤나? 이동은 버프하는데? 아 내면 내면은 요거 죽여 어 이거 내가 랜덤이에요 제일 좋은 걸 나는 거야? 가무라 야 이거 가무라 제대로 내자 이거 야 5턴에 바뀌니까 왼쪽에 다 몰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좋은 걸 내고 싶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땐 요거 가무라 가무라가 여기로 가는 게 이번에? 이거 이건 내 중심이잖아 내가 여기다 낼 거 같은 거잖아 이건 내가 좋은 거잖아 그냥 굿! 그렇지 바로 가무라로 잡고 상대방도 안젤라 있다고? 그걸 한번 꼰 거지 어? 모르겠어요?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진짜 답답해 이거는 여기랑 이쪽으로 해서 스트레인지로 갈까? 근데 스트레인지로 가기에는 여기다가 하나 먹고 싶을 거란 말이야 하나 그치? 무조건 하나 먹고 싶지 않을까? 근데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 더 공고히 한다? 그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두 개 뭐가 있는데 여긴 폭이잖아 그럼 여기를 하나는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강한 게 갈지 여기에 강한 게 갈지 아니잖아 살짝 하나만 간 본다면 내가 여기로 가는 게 맞고 근데 여기가 강한 거 하나 내고 여기를 그냥 한다고 하면은 이게 맞는데 여기를 확보를 못하면 진단 말이야 얘는 여기를 살짝 간을 본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는 근데 살짝 놓고 여기 가기에는 둘 다 비중을 늘려야 돼 그러면 반반 갈 수밖에 없어 여기도 확보 못하고 난 여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올인하면 되는데 얘는 둘 다 고르게 가줘야 된단 말이야 고르게 가줄 거면 어차피 3차에 낳는 데보다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거지 내가 봤을 때 뭐야 얘는 뭐 하기 싫은가? 오케이 돌아왔어 자 오케이 가무라 가무라 아까 캐리했죠? 가무라 때문에 하나 먹어준 거야 딴 데 갈 필요가 없었던 게 가무라가 하나를 완전 맡아서 지켜줬기 때문에 그쵸? 좌이정을 해줬잖아 가무라가 나 이제 사람하고요? 어떻게 해? 가무라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가무라.. 실력.. 가무라는 실력 카드예요? 네번째 턴이 끝나는 후 이 구역에 카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럼 그전에 내야잖아 그치? 낼 수는 없는데 이동은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여기다 하나 낼 거야 그치? 쓰윽 하나 돼 왜냐? 여기다 하나를 깔면 어떻게 돼? 다음에 이런데 개척하고 싶단 말이야 그니까 여기다 하나 내서 비워놓은 다음에 다음에 여기 낼 때 요걸로 저격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앤뚜맨이 내면은 다음에 이거 4턴쨰가 4턴쨰가 4턴쨰 턴이 끝나고 여기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내야 돼 그치? 저격 들어가 됐지? 저격 한번 가고 잡았다 또 잡고 앤뚜맨으로 지금 앤뚜맨에다가 여기 4턴 안에다 해야되니까 지금 급하다고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건데 비용이 6인 카드에 비용이 1 줄어듭니다 어? 이거 바뀌었지? 이거 바뀌었어요? 아 얘땜에 그럼 더 좋아 더 좋아 왜냐면 여기다가 얘를 활용할 수가 있어 그니까 여기는 1 카드를 잡고 가도 되는데 요거를 올브베인을 여기다 넣자 앤뚜맨은 다음에 잡아도 되자 근데 4코에 좋은게 나오면 또 이걸 낼 타이밍이 안나오네 근데 요게 맞아 요거 하려면 오케이 자 해주고 타이탄 6인 카드에 비용 오 또 줄어들었어 아 헐크였다면 그냥 내는데 헐크였다면 헐크 근데 요거는 죽이고 모브가 여기를 개척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화타가 나가고 오딘이 나가고 죽여버리고 저 4 4짜리인데 워우 아 잠깐만 여기를 몰까? 여기다 몰아버릴까? 오른쪽에 동갑을 만들.. 동갑을 만들어버리고 여차하면 이거 올라갈때 요거 가도 되고 여기 2콜을 하나 해줘야 되잖아 붙여도 되고 스냅스냅 스냅 호랑이 2마리 미친 잠깐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거 2마리가 나가야되서 다른 칸이야? 아 다른 칸이구나 하 흐흑 이거 다른 데다 여기다 내면은 여기다 내면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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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이맨 이걸 여기다 옮기면? 옮기면 안되네 가운데 제시카? 그건 아니죠 스네브네스 하나요? 끝났네 끝났어 랭이 앗 아 뭐하는거야 저세계 아이 키드 오메가씨 뭐해요 짜증나게 뭐하는거야 지금 도라이야? 허헝 뭐 도라이야 뭐야 아 이거 완벽하다 이거 완벽댁이다 이거 밸런스 너무 좋죠 아 그 맞추기 없나 맞추기 실력... 실력댁으로 짜고 싶은데 가모라랑 가모라랑 스타로드 말고 너굴 너굴 너굴쿤이 없네 내가 패스 안사는데 너굴쿤 강화? 나 강화 다했는데 카드 뺏는거잖아 뭐... 머선월드 앗 아 모프를 뺴다 모프 뺀다고 해놓고 하... 낙훈 카드 비용 1 줄어든 뭐야 이거 다음에 3코 나가야되고 4코 나가야되고 죽이고 이거 모프를 여기다 내서 나는 이득보고 상대방은 모프가 복사됐잖아 나도 빡쳐 나도 내야지 근데 나 다 좋은거네 모프 여기다 내지마 아 변신 되면 모프로 줘요? 그러면은 변신 돼서 좋으면 나도 좋고 나쁘면 상대방 줘서 좋고 오케이 부채장수 우산장수로 가 좋으면 나 좋고 어 너도 모프 넌 모프? 앗 뺏뺏뺏뺏뺏뺏뺏뺏뺏 아 모 upstairs 두 갈 때 이임 안나 맛있습니다 사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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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전 상대방은 이거 덮인걸로 보인단 말야 심리전 어? 젤라젤라 미친거 아냐? 너 뒤졌다 여기는 지금 낼 수가 없어 사탄에 여긴 낼 수 없어 그치? 이건 아니죠 여기 아니면 여긴데 근데 지금 아마 드로우를 많이 해서 두개 다 낼 수도 있어 여기를 도망가고 싶을 것 같단 말이야? 1번 크로우 올라오 하라고? 이거를 나중에 내도 되니까 그냥 가운데라고 봅니다 가무라가 나가고 크로우 라 크로우 라 아 여기 아 이거 얘 때문에 안되면 안돼 이건 나중에 내도 되잖아 오케이 걸렸죠? 걸렸죠? 가운데 걸렸죠? 어? 가무라한테 걸렸죠? 담당일증 걸렸죠? 자 이제 이걸 여기다 내요 여기다 내고 크로울러 크로울러 아 크로울러 크로울러 코로 아 다들 앞으로 는 이 fidelity 없애arde 어떻게 그것은 그런데 닥스? 닥스 갖고와 갑자기 자체적으로 약해져버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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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패고 오케이 여기서 개패버리고 그쵸? 크록스 자 섹시 뒤졌다 도망갔나? 사람이라서 도망가자 크록스 크록스 올려주고 한 번만 더 이기면 실버로 AI도 도망간대? 근데 AI 아니죠? 딱 보니까 심리전이 되잖아 심리전이 되잖아요 서로 크록스 모프 빼 모프 나 모프로 이득분기 한 번도 없어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운빨이야 키리기 제거 3코에 더 좋은거 많아 차라리 얘가 나 얘가 훨씬 좋아 더블하타의 기억에서 지움? 상품 miche k k 여기 좋은데 4,6인데 최대 헐버는.. 헐버는 왜 안졌냐면 합체해버리면 헐버도 나쁘진 않아 자리 한 칸 비워주니까 근데 출연 카드를 섞어버려가지고 뭉개버려서 근데 얘 때문에 얘가 먹어주잖아 얘가 자리를 차지하잖아 지금 다 내면 자리가 없거든? 다 내면? 헐버로 하나 먹어주는 것도 답이야 헐버 한번 써볼까? 아 헐버에 나이트클로.. 아 합체하는데 헐버로 되는게 아니고 변신한 걸로 돼? 나이트클로로 먹으면 얘 나이트클로로.. 아 그래? 그럼 좋네 특성이 살잖아 그럼 헐버를 넣어 어 좋구나 얘는 이제 붙이는 카드지? 장비 카든거지 장비 카드 좋아 야 더 완벽해졌다 똥푸 빼니까 더 완벽해졌죠? 흐읡 한강라면 님 구독 감사합니다 오오뭔 무난하게 와딩.. 와싱턴 DC 이 구역의 능력없는 모든 카드를 삼뿌여 돌가루 막 뿌려버리고 딱 여기 돌아가버리고 라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돼요 라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도망 엔뚜맨 엔뚜맨 3,4,5에서는 이 카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3,4,5에서는 추가할 수 없어요 어! 이건 능력이 없으면 이거 돼요? 이렇게? 이거 돼요? 능력 없는 거? 안돼요?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어딨어?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어딨어? 싱? 싱 이런 거? 보미? 여기 따라가줘야 될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따라가줘 넷 턴 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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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2점 보면 돼 여기 낼 거란 말이야 근데 아예 여기다 하나 더 내는 거는 압박인데? 3 턴에? 왜냐면.. 봐봐 6 턴에 이걸 내야 하잖아 6 턴에 이걸 내야 되면은 4,5 턴에 여기다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못하니까 여기다 못하니까 4,5 턴에 여기다 넣고 6 턴을 넣어야 되니까 3,4,5 아직 여유있죠? 그러면은 이쪽이냐 이쪽이냐인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낮아서 여기 한 번 갈 것 같애 어때 그리고 이 지금 이지 타이밍일 때 요.. 요게 나가야지 스타로드가 motel 어? 이거 하던데? 되게 약올리네 쟤 응? 나도 해 쟤 좀 여기다 내고 쟤 이거 다음에 가무라 나오면 끝이다 가무라 나오면 끝이야 나왔다 자 봐봐 봐봐 무난하게 이거 여기다 낼 수도 있어 어? 무난하게 여기다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다 못 낼 때 두 개 있을 때 내는 건데 여기다가 5턴에다 여기를 하나 채워 넣고 싶을 것 같거든 나는? 여기다 안 채우면 여기다 안 채우면 다음에 여기 이 이 경쟁할 때 힘들어 앤트맨도 있고 근데 이걸 나눠서 낼 수도 있겠지 2, 2코, 4코를 근데 묵직한 게 있다면 난 여기다 내고 싶을 것 같거든? 근데 도망가고 싶기도 할 텐데 타이거 내면 오딘 가능? 근데 타이거를 내서 다른 데를 먹고 오딘으로 여기를 하나 먹어주면은 재미없잖아 여기죠 왼쪽 가무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핫해요 오케이 이러면 어떻게 해 내가 더 좋죠 내가 더 좋아요 내가 더 좋아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왼쪽이 완벽하게 가무라가 좌이정을 맡아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른 데서 이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안심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가 되면은 얘가 해서 8, 3, 12 11 11 11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다도 하나 내야 되니까 나눠서 낼까? 나눠서 낼까? 중간에는 한번 내줄까? 아니면 아예 버려버릴까? 얘도 하나 걸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걸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거에다가 이거하느라 효율이 안좋아 근데 또 여기에다 요것도 안좋고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는데 이게 일로 갈 수도 있어 그니까 나는 그냥 여기다 올인을 하는게 이뻐보인다 아 아 사람이었구만 사람이네 3D 이게 왜 나갔어 그냥 화타 화타 내면은 이게 뭐 돼? 가무라가 가무라가 그냥 기선제압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좌측을 완전 철저하게 딱 담당을 해주니까 아 이거 사기인데 스쿼랄 스쿼랄 사기인데 스쿼랄이 뭐가 좋냐면은 그냥 든든해 기분이 좋아 그냥 그냥 밑반찬이 제대로 그냥 깔리니까 딱 밥먹기 전에 밑반찬 테이블 세팅을 해버리면은 어때? 기분이 좋죠?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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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 가주란 말이야 가서 크레딧 받아주고 스쿼랄 스쿼랄 자 여기서 근데 내가 패는 입장이니까 상대방이 뭐 꼬인지 뭔지 모르는거야 차라리 뺄거면 얘를 빼는 것도 답이야 내가 1코에 좀 놀잖아 스쿼랄 근데 1코에 스쿼랄이 깔리고 시작하면 기분 좋거든 그리고 나는 헐버가 있기 때문에 제존을 뺄까 그냥 제존 빼고 스쿼랄 넣으면 얘가 2칸 더 차지하지 얘가 1칸 더 차지하잖아 그리고 헐버가 하나 빼주지 그럼 2칸이 오바되는데 얘가 하나 했을 때 1칸 더 필요하단 말이야 카자르 카자르? 아 얘는 카자르랑 아 그러네 스쿼랄은 카자르네 얘 빼? 여긴 넣지 말자 제까니에다 넣자 제까니 강화 묶음 마주 1칸 1칸 2칸 1칸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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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칸 2칸 6칸 1칸 됐다 해볼까? 요거 해볼까? 질까니 질까니돼 카드가 있다면 하나만 있다면 안좋은데 근데 어차피 얜 채워야돼 근데 여기다 내면은 저격당할 수 있어 여기 오케이 안냈어? 이게 처음 시작할때 기분이 좋다고 그냥 한장 추가 요거 여기다가 돌댕이 하나 넣고 꼬아주고 2코에 스타로드 여기다 놔 여기다 놔 가운데다 꼭 내야 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놔 오케이 샌티넬 샌티넬 아 샌티넬 샌티넬 Оч 으어 대박 왜 카자를 안나와? 카자르가 버프하면 4긴 4인데 다음에 5,6 나가야되니 근데 4가 나오면 얘 안내겠지? 아 10버프야? 여기다 이걸래? 이거 조심해야되 이거 조심해야되 여기다 낼 수 밖에 없는데 가무라를 여기서 가무라를 내면은 무조건 가운데 내가 낸다는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 채우고 싶지 않을거라는걸 알고 가무라를 가운데다 낸다면 그냥 가무라가 없을수도있죠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안내? 뭐야 얘 복사도 안해? 뭐야 얘 끝인데 이거 내면? 근데 여기다가 하나 내서 이겨버리기 이겨버리기 아 이거 하나 내서 이겨버리기가 가능하네 아예 이걸 해서 비겨버리기 왼쪽에 내서 비겨버리기 하나는 비기고 하나는 득실로가 오케이 아 이거 안했다 아 나갔네 아 젤라 때문에 이겨요? 젤라 쓰읍 아 이거 뭐 사람 사람도 안되죠? 하하하하하 근데 쟤까니 이거 너무 좀 불안정하다 얘가 되게 좀 불안정해 자리를 너무 많이 쳐져 쟤까니 너무 쟤까니야 요런 쟤까니는 답이 있어요 3을 빼고 4코를 하나 넣어 4코를 하나 넣자 좀 굵직한거 가무라를 하나 넣자 가무라 진짜 여기다 가무라 하나 넣자 5코를 하나 넣자 묵직한거 하나 넣자 케바 없어요 아이언허트? 아이언허트가 뭐야 어보미 어보미 빼 보미 왜 너 아직까지 있었니? 되게 눈치 없다 너 아이고 아하 어 아하 좋아 이 덱에 아하 좋아요 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가벼웁나? 너무 가벼웁나? 아하 넣으면 오딘 넣으라고? 오딘 넣기에는 오딘 넣으려면 오케이 오코에 또 걸어 넣어야 하는데 오딘 넣으려면 4스탯 4스탯 틀몬거있으면 엘렉트란 쓰는데 엘렉트란 엘렉트란 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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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베헐버 요거 요거는 좋은데 포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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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마스프 설명이 없는데요? 렌티스 아메리카 차베즈는 뭐야? 보소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니 이거 고것만 해도 5딩 좋은 것 같아 얘만 해줘도 6이잖아 6을 더 해주잖아 근데 얘가 하나 딱 몰빵 해주는 건 좋은데 6호 기믹구역이 있어서 6호 두 개도 괜찮은 일단 갈게 잠깐 근데 비슷하다 출연하고 비슷해졌다 파워가 가장 높은 카드 미지의 땅은 별로 안가고 싶어 할까 그치? 어? 씨발 이거 설마 저격대? 모든 카드에 1이 부여합니다 이걸 무조건 예측했는데 스타로드가 여기 나온다? 오케이 어차피 여긴 조졌잖아 그치? 어디서 가까스로 따라가 준다면? 와우! 네이버 이 구역에 이 카드만 배치를 했을까요? 어, 의미 없죠? 어? 죽여버려 오우, 미션이 오우, 미션이 오우, 미션이 아 상대가 복사한다고? 근데 복사해도 복사해도 아 이게 육이 죽네 어 되게 남는다 적인거 같은데 오케이 아 헐버가 문제가 아니고 코스트가 남아 지금 자리가 부족한게 아니고 코스트가 남아 근데 지금 이게 처음인 처음이라 이게 원래 그런건지 요거 두개가 안잡혔어 그치? 6턴인데 하나 처음에 몇개 가지고 시작하지? 3개 갖고 시작하지 3개 2턴 3턴 4턴 5턴 6턴 하나는 빼야될 것 같은데 하나는 빼야될 것 같은데 뭐 뺄까 호아 호아가 좀 약간 강제하긴 한다 이걸 깔고 싶은데 이걸 깔고 이걸 빼야될 것 같은데 스쿼라리 56개월고독 감사합니다 숟가락 숟가락 하트 나눠서 하면 되지 나눠서 하면 돼 자리가 3개, 4개 4개는 비워야지 안전빵인데 그리고 구역에서 막 이벤트 있으면 아 데스락 데스락 근데 데스락은 다 키워놓고 또 주게 하잖아 데스락을 왜 써 이거 흡수하는 것도 별로야 흡수하는 것도 근데 카니지로 하기에는 얘가 키우잖아 지지를 않는데 왜 고치냐고 내가 봤을 때 젤라를 빼야 돼 젤라빼 젤라빼고 이 코는 여기서 채워 젤라가 셔터 2개부터 이득이잖아 아 젤라 필요없어 젤라 필요없어 젤라 필요없고 사코를 하나 넣어 사코 사코가 좋은게 없다 띵 띵 띵 쟤 좋나 오케이 이러면은 깔끔하다 깔끔해 다음꺼 왜 없어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이게 좋다고? 어 가무라다 근데 이 가무라스.. 결론데?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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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그린데? 바꾸는거 어떡하지? 불마 이게 좋다고? 불마가? 제깐둥이한테 어? 이거 빼고 넣고 제존 빼고 지속효과 증가 지속효과 증가 아니네 오디는 요거나 요거 취사선택 세개중에 하나 취사선택해도 이득인데? 뭐 pública 네 המס 이거 안쓰고 쓸 게 없어 strategy sci-fi 가 칠라넣고 가무라 너 이렇게 하자 1코가 하나 줄었어 그래도 가자 고딘 빼고 가무라나 아이언맨? 6코 없이? 아 6코 없이도 갈 수 있겠네? 3턴째 턴 턴이 끝나고 무작위 구역 파괴 어 그래? 그면 여기다 놓으면은 저격당하잖아 아 구역 효과만? 아 그래? 씨바 도라이 아니야? 도라이 아니야?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2 아 어으 아 잭간이 되긴 한데 카드 비용이 또 쥐르들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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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격을 한다? 근데 6카드가 없잖아 뽑았는데 이미? 아, 상상해? 앗 아, 상상해? 벽 Duo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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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역전 갑니다 일단 두개 앞서고 있어 두개 앞서고 있어 여기서 전략적 스냅 지 Whoops 뭐 하나 넣을까? 1번 탄환 tav? tan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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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뭐야? 지속이잖아 난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너랑 나을 것 같은데? 탈환? 지속! 이거 얘 여기 이거 오딘 내면 이거 강화 못하고 근데 여기다가 헐크를 내면 그렇다고 여기다 내기에는 너무 약하죠 이게 더 낫죠 이건 왜 냈어 애초에 졌는데 왜 냈어 애초에 졌는데 오른쪽 왜 했냐 사람이야 아니 사람이야 하는거 보니까 사람인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또 가모라로 비벼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제 이게 실력이 좋기 때문에 실력 덱을 짜야겠다 실력 덱 그루트 로드 가모라 됐다 세 개 세 개 넣었어요 일단 세 개 넣고 요것도 발동 하려면은 오딩 오딩 나가고 무난하게 좋은게 1코 하나 넣어야죠 1코는 퀵실버 하나 넣을까 그냥 퀵실버 하나 넣고 1코 코를 그냥 더이상 넣지 말까 퀵실버 구려 1코 하나 넣으면 별로야 엘렉트 엘렉트로 네고 일단 스쿼럴은 기분좋으니까 넣어 스쿼럴 기분좋고 좋으니까 넣고 크랄러 좋고 여기까지 만들까 여기까지 만들까 안젤은 좀 약간 애매한데 요것도 애매하고 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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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넣고 체존 체존 하나 괜찮고 이 코 하나 또 필요하거든 막판에 넣으면 별론데 안젤라 아닙니다 콜로사스 곡법 112233456 112233456 잘 모르면 헐버 가자 헐버 나쁘지 않아 핫뚝 오딘 우리 오딘 안 쓰고 싶은데 6호에 좋은 게 없다 내가 진짜 오딘 안 쓰고 싶은데 헐크? 근데 4밖에 차이 안 나잖아 6호 10이랑 이거 그냥 영능 발동 한 번만 출연 하나만 발동을 해도 오딘이 좋아 그냥 아니 그 앤 봐봐 이런 거 그냥 카드 하나만 발동해도 돼 이런 거 하나만 발동해도 돼 있는 자리에 이거 하나 끼면 4 차이는 차이가 큰데 그럼 7은 더 큰데 근데 이제 범용성이 좋은 거지 근데 범용성 아무데나 툭툭 내도 되고 하는 게 이 정도의 얘의 그것만큼 좋을까?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만 발동해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괜찮아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이런 거 넣으면 뭐 핫도 오프 빼고 뭐 뭐 뭐야 얘 얘가 좀 애매하긴 해 근데 오딘 바라보고 넣기에는 좀 애매하긴 해 그치? 얘는 조금 애매하긴 해 얘는 오딘이 꼭 붙어야지 좋아 6,6이 붙어야 돼서 그냥 빼고 얘도 빼 1,2,3,3,3,4,5,5,6 4를 하나 더 넣자 4 4는 진짜 이거 넣기 싫은데 띵 아 아하를 넣을 수 있구나 괜찮네 다람쥐랑 아하가 좋네요 맞네요 다람쥐의 아하 아하 넣고 아하 어딨어 아하 넣고 하나는 사코나 다람쥐가 있으면 또 머블인데 머블 머블 6 6정도 차이 나 아 머블은 별로다 사실 이거 갈까? 아이온? 근데 이게 다 지금 카드를 제한적이니까 무난한 여기서 보미를 하는 게 나는 여기서 보미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보미 3개네 아이씨 사코가 나야네 여기서 띵이 띵이 갈까? 띵? 띵 가자 명이 가 명이 명이 가고 실력댁 갑시다 저코를 더 넣자고 저코를 더 넣어? 아 저코를 하나 더 넣자 명이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요거 렉트라 삼코 버 헬 헐버가 먹어주니까 괜찮겠지? 비슷하다 되게 다 되게 여기 다 비슷해? 온슬롯 지속효과 두배 내가 지속효과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예측에서 여기를 낼 거기 때문에 내가 또 여기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가운데를 낼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내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여기 무조건 그 캡틴 로드인가? 그 있으면 무조건 가운데 내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쩌라고 아니면은 없으면은 게이드 그리고 옮겨줘 근데 지금 옮겨줄까? 옮겨줘 옮겨주자 이민가 지금가 캡 캡로만 아닌데 아 어차피 음이 없었어 어차피 아니 어차피 이 아 어차피 아 아 앱 아 아 아 아 얘를 받을 수 있어 개미맨보다 지금 봐봐 3코, 4코, 5코, 6코 4개 먹어서 얘 6이 되는데? 근데 지금 3코를 털어놓고 아 시바 시바 7톤 괜찮아 괜찮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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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 버려도 돼 한턴 버려도 돼 3코 버렸죠? 나쁘잖아 자 나 이거 왜 넣었지? 이게 왜 있어요? 나 이거 왜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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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상관 뭐야 내가 하트 이상하게 뭐야 조졌네 조졌네 근데 6코가 있잖아 6코가 있잖아 아 7코가 있잖아 7코가 3코가 terminus 아쏼 여기다 버프 안 몰렸죠 5 4 습괄하래? 잠깐만 습괄하래? 이거 하면 좋죠? 여기 어차피 버리고 습괄하래 여기다 버리고 근데 여기에 저격 카드가 나온다면? 근데 저격 카드가 나올 걸 알고 얘를 얘를 이쪽으로 뺐다면 어때요? 오른쪽에? 그럼 너무 여유가 없죠? 아 또 이겼다 실력으로 또 이겼다 3턴 3코 안 썼는데 뭐야 이거 아 옮긴다고? 옮겨 요거 하나 내자 돌땡이 덱 안 바꿨다고? 아 나 짹깐둥이 덱이야? 아 나 이거 실력댁인 줄 아까 나 실력댁 아니였어? 여기 지금 바로 내고 싶죠? 바로 내고 싶어요 그죠? 아 쬐깐둥이 지금 내는 게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쬐깐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다 이쪽을 몰면 크롤러가 맞는 거 같죠? 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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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숟가락을 여기다 깔면 이거 다 못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아 채워지는 만큼 아 아 퇴하 퇴하 됐습니다! 탈출! 탈출! 야 너무 똥덱이다 실력 덱 나 실력 덱 해야돼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턴이 있습니다 림보 흠 혼자 생쇼하죠? 파괴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다 깔 것 같죠? 따라가 줍니다 콜 썩 스마트 여기로 가 팜 팜 하디비용 일주로 들고 있지? 일곱번째 턴까지 하면은 뭐야 이거 아마 아까이가연 그냥 아까이가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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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안 깔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나 여긴데... 하아... 하아... 람보에다 하나 더 깔것 같거든? 아... 호랭이는 재미없지... 호랭이는 재미없어... 아... 아 이건 적용 안되나? 아...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끄임 끄임 좌 좋아요 잡았다, 이 놈아 오딘 여기 뭐 이겼잖아 근데 뚱뚱뚱해서 강화시킬게 있나? 아, 강화시킬게 있네 근데 여기도 강해지는데 근데 오딘이 이거 해주면 이거 생기니까 랭이오가 여기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로 가면은 이거 굳이 옮길 필요 있을까? 뒤졌다, 나 가면 간대로 세 이겼어 네 보셨어요? 사람 이였죠 방금? 방금 사람인 거 보셨죠 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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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가 좋아? 다음에 붙여줄 수 있어서 좋나? 다음에 붙여줄 수 있어서 좋나? ed 이동댁 이동댁이 왜? 이동댁을 왜 써? 굴이 Sure 나 등급 뭐야? 23? 브론즈? 실버는 가야 좀 사람 만나나? 근데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던데? 이건 뭐? 이것도 줘요? 이것도 줘? 어? 그럼 다음 시즌 나올 때야겠다고? 어? 다디 게임 끝날 때까지 공개가 안된대 오케이 카드를 옮길 수 있대 그럼 굳이 낼 필요 없죠 공개가 되지 않아 공개가 안되면 못내요 근데 여기다 내면은 공개가 안되니까 못잡는데 지금 너무 불리하거든요 내기가? 근데 내가 쓰로가 없다고 생각을 상대방이 했다고 치고 갈게요 진짜? 아이씨바 여기를 옮길 수 있는데 왜 여기다 내는 거야 도라이야? 도라인가봐 진짜 한 번 더 여기죠? 여기 아니면 진짜 말이 안 돼 그쵸? 뒤졌어 하고 흡수하고 실력으로 흡수하고 암구르 뚜 많이 놀랐어 실력으로 흡수하고 끌고 마요국도 뭐이래 여기다 어어? 쓰레기로 채워? 짬통 아씨 짬통으로 채워? 채워라 채워 짬통으로 쥐서내지 호랭이가 일로 가야되는데? 호랭이 일로 가야되는데? 호랭이 일로 안가면 여기 질거 같은데 여기 아 얘 일로 보내면 되지 네 오케 네이버 랭이가 일로 가면 되잖아 일로 가면 해결되는 문제잖아 그리고 여기에 이건 진짜 심리전이다 이거 이거 진짜 심리전이다 8, 13 딱 이 정도 안냈어 끝났어요 무주공산? 오 랭이오 오 랭이오 오 랭이오 뭐야 여기 랍랩 포기했어 도라이야? 아 사람이에요 포드 아니에요 포드 드림 디멘션 다섯번째 턴에 카드비용 1 증가 아 기분 좋지 이거 시작 시작 좋아요 밑반창 깔고 들어가면 너무 좋아 기분이 두 개 이기고 있다는 그 처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 아 뭐야 얘네 도라이야? 뭐하는거야 쟤 뭐하는거야 쟤 뭐하는거야 쟤 이거 오른쪽 낼거같은데 왼쪽 내게 해서 그렇드 해외 야 옮겼어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하면 오게도 좋아 뭐야 두라이야? 드라이야? 네이버 아 뭐야 다른 구역의 주가야?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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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사되네 시바 이겼어 이겼어 오우 여기 안들어갔어 여기야 여기야 카운트 안들어갔어 오우 셰티넬 셰티넬도 저기로 복사한대 실력댁 이게 실력댁이에요 도라이야? 실력댁 크란쥬 와칸다 대사관 모든 파워 2부여 오케 크락 양측에 랩터들 추가 스쿼라를 내기가 싫어졌네 나는 이거 강화하고싶을 것 같고 스타로드 출격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 오케오케 오케 파악했어 오케 파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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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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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맞춰주고 여기서 이기면은 모든걸 제압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스쿼라를 스쿼라를 아 요거 가고 이거 뭘 잡아먹는지 어떻게 알아? 아 무작위구나 하나 먹고 툭 내 이쪽 바꾸게끔 결합 퍼라오 자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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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딘 뽑으면 그만이죠? 으음 오케 근거있는 플레인 자 비춰주고 뭐야 얘 앞이 왼쪽으로 이동 도라인 천장으로 뽑는다고? 내꺼? 내꺼있는거야? 이중에서 이거 이거 가져갔나? 아니 뭐지? 도라인가? 도라인가? 이건 내야되고 이게 더 많거든? 아 못따라가는데? 오 요 못따라가 씨바 도라의 카드 어? 이겼어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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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이야? 자 3D 너무 쉽죠? 너무 쉽다 3D 근데 방금은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 그죠? 방금은 하는 거 보니까 좀 사람 느낌 있었어 야 이거 실력 실력 실력이다 바위 바위 굳이 낼 필요 있어 닉부터 곱같다 4턴째 다른 구역 중 하나로 바뀐다 4턴째 다른 구역 중 하나로 바뀐다 빨리 실버와줘 일부러 내려왔다고? 도라이야? 오케이 잡았다 이놈 자 1실력 1실력 오케이 여기 또 내고 싶죠? 이거 썼으니까 뭐 더 있겠어? 랑데부 실력 랑데부 실력 갑니다 랑데부 실력 스냅 스냅 아 이거 왜 오는겨? 그치 우와 모브였나? 이거 모브야? 뭐야 모브? 이씨 위험했네 깔고 깔고 돌 10장 들었는데 한장 뽑은건 실력이네? 뭐야 이거 이거 두개가 가? 이거 두개가 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도라이 새끼가 도라이 새끼가 미쳤나 어음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포기하면 끝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실력. 실력률 66.6%. 머선 월드, 머선 1위구. 가운데. 복사를 해줘? 도라이야? 뭐야? 나 다음에 할 거 없었는데. 어, 에너지 5. 이거는... 지금 에너지가 많아서 많이 깔잖아. 지금 가무라를 까는 거야. 지금 에너지가 많아서 많이 깔 거란 말이야. 3개 중에 2개 이상 깔 거야. 그럼 여기다 하나 볼 거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여기다 하나 봐. 무조건 봐. 가무라나 깔고. 하나 낼 수도 있는데. 두 개 낼 확률이 높죠. 나도 피했어. 나도 피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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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더 이상 말하지 마. 아, 여기 하나를 점령했다는 게 좋은 거야. 이 카드가 없다면 몇 터마다 에너지가 생각해. 아. 여긴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는 안 채울 거란 말이야. 끝났죠? 실려. 스냅. 자,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스냅이죠. 갖다 대. 갖다 대. 갖다 대. 자, 지금 현재 실력률 50% 실력, 실력률 50% 자, 그리고 요거랑 요거로 실력 한 번 하자. 요거랑 요거로 실력 한 번 해. 지금 여기에다 한 번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요거로 실력 한 번 하고 여기다 하나 깔자. 아, 이미 이거 이미 베렸다. 베렸으니까 이거 할까? 베렸으니까 이거 할까? 이거 어차피 0이야. 이거 어차피 0이야. 이러가자. 그래서 이 오딘으로 여기 못 갈게 하자. 지금 못 갈면 끝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득이야, 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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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확실히 먹어주고 잠깐만 여기서 먹으면 안 돼 어차피 여기다 가무라 때문에 못 깔단 말이야 여기다 가무라 때문에 못 깔아 살짝 여기다 여기다 깔아주는 게 좋겠지 아 여기다 깔아야지 그래야 딴 데 가지 그치 여기다 깔아야 딴 데 가지 오케이 가운데는 나이트 크롤러가 도망갈 수 있어요 가운데 가면 안 좋은데 아 오케이 자 여기다가 오딘 가주면서 무조건 먹었죠 가무라가 발동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선턴이네 내가 선턴이면 안 되잖아 아 그래도 좋아 가무라 가고 뭐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눈치 싸움이야 이거는 근데 여기 더 이상 안 가고 여기다 깔 거니까 얘가 일로 가면 좋은데 일로 가도 좋다 근데 봐봐 7이 가면은 어차피 이겨 그치 14가 돼서 하나만 남겨 이렇게 7이 이쪽으로 가면 그치 그리고 얘 아이안 하트도 있잖아 그치 딱 요정도 근데 2짜리 해주는 그 카잔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카잔이 있으면 또 안 되는데 4가 여기다 깔려서 카잔이 간다면은 어차피 이게 7가고 요게 맞아 요게 맞아 자 여기 봐봐 이거 엄포를 놨죠 가무라 때문에 못어져 쓰윽 한번 훑어주고 오케이 여기다 호랑이 어흥 가운데 딱 심려 깔끔하게 그죠 랍 1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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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어 차이 차이 득실 득실 야 얘가 카잔 카자르 효과를 했네 확실히 카자르 효과가 있었고 여기가 비벼버렸어요 락쿤으로 쓰읍 오케오케 방금 사람 맞죠 제가 이겼거든요 이 사람도 안 돼 이제 내가 보니까 내 실력 덱으로는 큐 큐비안 큐비안 머선월드 머선월드 이거 깔 일이 없으니까 끝으로 가고 내가 가운데로 갈게 내가 가운데로 갈게 내가 가운데로 갈게 그럼 몰아주는거야 자 가운데 네번째 턴은 다 오케 카드 추가하니까 여기 무조건 가운데다 그치? 가자 여기 따라갈 거 같진 않아 다음 턴은 공개되는데 가운데로 오죠 그쵸? 그러고 주고 실력률 지금 100% 실력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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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아 공개가 안 돼? 공개 안 되면 안 되죠 요거 까냐 요거 까냐인데 요거로 해서 오딘각을 한번 보는게 나쁘지 않은데 한번 기분 좋다 스냅 그쵸? 한번 기분 좋다 스냅 가고 어차피 요거랑 요거랑 같은거거든 그래서 아이안아트를 여기도 하나 깔아줍니다 아유 잠깐만 안되잖아 공개되면 안되잖아 공개 안되면 안되잖아 지금 내면 2댐인데 코스트대로 갈거면 이게 낫지 지금 지금 내면 2댐인데 아 마지막이 다 발동되어 아 마지막이 다 발동되어 슈가 2,3 숙와랄 근데 숙와랄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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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가면 하나 얼클 안합쳐도 되잖아 궁극적으로 보면 얘가 더 좋거든 궁극적으로 보면 얘가 더 좋거든 얘 합치고 슈琥Q 스크라를 깔자 가져갈거면 가져가던가 아 그러나 아 그러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X4 괜찮아 괜찮은 사실 안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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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1부요? 랭이? 그냥 이거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다 오른쪽 이미 가운데는 오딘 때문에 가운데 오딘 때문에 먹으니까 이 새끼가 오딘이 없네 아 이거 낼걸 아 아 잠깐만 비교 근데 여기 호랭이랑 이거 되거든? 이걸 하나 가지고 바로 포기 이거 어때? 좌우 먹는다 좌우 먹기 가운데 포기하고 좌우 먹기 가운데다 한 번 할거란 말이야 그치 크루트 피하고 크루트 피하고 골로 썼 코딩 코딩이 잘못됐는데 이겼어 어떻게든 불러가 가무라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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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때면 카니지 쓴다고 파괴해야 돼? 파괴를 해? 파괴하는게 지금 너무 부족한데? 파괴하는게 지금 너무 부족한데? 터뜨려 형 스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부스터 가모라 네이버 네이버 든든하긴 해 근데 네이버 할거면 숙가라를 쓰면 안되죠 흠 근데 하나만 내기 힘들어 하나만 내기 힘들어요 패스는 이제 끝난다 1풀이 보고 2풀이 보고 1풀이 보고 1풀이 보고 2풀 카드 주는게 정해있음 모두의 마블 스냅 폐패 출연효과? 뒤졌다 넌 하지만 이게 또 달콤한 꿀이 되어 벌레들을 모으게 되죠 뭐야? 아니 어떻게 카드가 어 이거 완전 기출문제였는데 벌레들 개꿀이다 이거 바로 스톱 하고 하지만 여기서 내가 이기기 때문에 그룹 효과를 보고싶단 말야? 그룹 하면서 같이 들어가 쓱싹 아니 효과를 안보긴 힘들어 지금까지 했는데 그쵸? 1코 아니야 이거? 아 1코 아니겠다 2코겠다 그룹으로 두번 그룹 그룹 지금까지 아 이건 못맞췄어 실력 50% 그리고 가무라 가무라 어떻게 하겠어 6코에 여기 내야된단 말야 여기다 포기하고 가무라가 가겠죠 여기 가무라 갑니다 오른쪽에 가무라 그렇죠 근데 해버렸나? 뒤져 센티넬 센티넬 실력 오딘 오딘 오딘으로 갈 필요도 없다 여기 가무라 여기 강은 이기는데 잠깐만 흡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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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버리라고? 아냐 가운데먹어야 돼 이겼다 끝났다 퐁퐁퐁 안 냈죠? 안 냈죠? 안 냈죠? 자 서순 극혐 가운데를 제압하는 자가 근데 방금 사람 같았죠? 방금은 헐버 조금 안일하다 얘는 어? 차베즈 이거 좋다는데? 이게 왜 좋아? 이게 왜 좋아? 대갑축이라? 6호에 필요할 때만 나와서? 나와봤자 안쓸건데? 나와봤자 안쓸건데? 9라서? 저런 똥카드 왜 써? 나와봤자 군들 실력으로 뽑아가지고 오딘 쓰는게 낫지 오딘을 뽑으면 오딘을 내가 뽑으면 저거는 그냥 쓸 이유가 없는 카드에요 나와봤자 아니 이거 실력 덱인데 저런 소인배 덱을 써야돼? 자 갑시다 없이 가 저거 저거 소인배 덱이야 내일을 사는 놈은 어? 그 안 돼 지금 오늘을 사는 놈한테 안 된다고 다섯 번째 턴에서 카드 비용 1이 증가? 쇼 일단 자 다음에 스타로드 준비하고 오케이 상대방의 패턴도 중요해 데이터가 여기에 깔렸다 오케이 데이터가 여기 깔리고 여기다 하나 있으면은 여기다 하면 쉽게 낼 수 없어 왜냐 하나만 있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긴 제외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돼 다섯 번째 카드 여기 깔린 거에다 하나 더 덧붙해주는 상황이 나올 수겠죠 여기다가 한번 깔끔하게 스타로드 왼쪽에다가 자 깔아줍니다 오케이 걸렸다 너 오케이 자 좁혀주고요 바로 좁혀주고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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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 구역의 파워가 다른 구역에도 부여됩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가겠죠 요게 진짜 기출문젠데 기출문젠데 여기다 많이 깔 거면 얘 까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다음에 2코가 나오잖아 다음에 2코가 나오면 3코 깔고 2코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니까 2코가 나오면 2코 하나야 안 나나? 아 2코 아 이거 냈구나 그럼 이거죠 док 요거죠 요거죠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뭐야 실력 한 장만 버립니다 실력 없이 가? 오케 오케? 실력 없이 간다 이거지? 오케? 오케오케 요거는 합체하고 근데 합체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부여해요? 다른 카드 움직이는 거는 합체하지 말고 이렇게 합체하자 뭐해? 문걸? 뭐야 저 개똥카드 자 합체해버리고 지금 여기를 먹어야 되는데 얘는 뭐하는 거야 지금 가운데다가 저거? 아냐 그냥 이거야 여기는 그냥 아 그냥 이건 여기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버프 4 안받아도 무조건 여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다 가무라내면 끝이잖아 가무라내면 끝이야 그리고 요거 한번 뺏어주고 근데 스냅은 지금 의미없어 까먹었어 크롤러 옮길 옮길 필요없어 아 얘 옮기고 이거 여기다 내려고? 강하게 이거 이건 이제 실력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죠 가무라들건 아 아셨죠? 가무라 실력 없으면 못써요 가무라 아 근데 이거 방풀에 너무 약한데 실력댁 머선월드 한번 깔아주고요 뭐야 여섯번째 턴 아 뭐야 도라이야? 다음 실력 갈게요 그럼 여기 하나는 깔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죠? 잡아주고요 어? 안 깔아? 여유있다 이거? 리자드 턴 머선 일익구 스냅 뭐야 얘는 크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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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실력 갑니다 여게 왜 안 내지? 무조건 낼 수 밖에 없네 지금 무조건 내야 돼 근데 이거를 안 내면 얘가 쓴단 말이야? 이거 안 내면 써 AI라서 안 쓸 듯? 김 확 씻어버리네 AI라서 안 쓸 듯이니까 김이 확 씻어버리네 근데 어차피 이거 파워 5라서 괜찮아 여기 안 낼 수가 없어 오른쪽 오른쪽 안 낼 수가 없어 그쵸? 안 낼 수가 없죠? 오케이 쭈우우우 자 흡수 교체 스냅을 해? 도라인가? 얘도 어디 있어 씨바 내 구역으로 이동? 근데 아까 이거 두 개가 옮기던데? 근데 이거에다가 이거를 하기에는 이거 하는 게 낫잖아 아 다섯 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낫잖아 여기 오딧 맞으면 진다고? 저거? 아 이게 봐 왼쪽을 왜 몰아 이거지? 아 이거야 뭔 소리야 도라이엘요? 아 자기가 된다고? 아 자기가 되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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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이거 그래서 이걸 써야된다고 했잖아 내가 이걸 써야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쓴다고 했잖아 아 25% 확률로 파괴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스냅 히히히흘히 옮겨 어차피 여기를 옮겨지니까 낸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내놓죠 이거 그 누구야 메듀사 메듀사도 있고 뭐 무난하게 가운데 정배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정배로 무난하죠 요기다 낸다고? 아 파괴가 안되기 때문에 오케이 인정 머선 1이고 애단은 안내죠 머선 1이고 애단은 안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갑니다 자 한 번 더 오케이 하나 걸렸고 왜 자꾸 내는 거야? 도라이야? 아 파괴됐을 때 아 갑자기 파괴 강한 애가 뭐야 이게 도라이야 뭐야 이건 계속 가요? 아니면 한 번만 가요?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한 번 가고 싶을 거 같거든? 그냥 무난하게는 이건데 그냥 무난하게는 이거야 무난하게 할 거면 실력당 안했죠 아 우선 2 2 1 우선 2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왜 또? 아 억가 좀 하지마 상대방 잘했구만 뭘 억지로 져줘 아그리안 카드 2장 뽑기 오케이 참 실력 나 이거 진짜 실력 갑니다 이거 2장 뽑았기때면 잃고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자 뒤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난하게 왼쪽 갈게요 아이씨 오케이 다음 실력 6카드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다음 실력 가운드 한번 또 꽂아넣고싶죠? 가운드 시력이 아니구나 스냅 오우 스냅 뭐야 메두사는 거기다 왜 내 도라이야 상대 덱에 습괄알이 있어? 아 요거 있구나 보통은 요건데 보통은 요건데 보통은 요건데 뭐지 세이 오우 오우 락콘 피했죠? 요거는 진짜 리얼 요거 괜찮아 구루투는 구루투는 요거 갈만 하죠 요기다 아 람쥐 요기다 해야 되서구나 실수 람쥐를 냈으면 안되네 크롤러를 냈어야 된대 람쥐를 냈으면 안되네 람쥐를 냈으면 안되네 람쥐를 냈으면 안되네 람쥐를 냈으면 안되면 안되네 람쥐를 냈으면 안되네 비용 6인 카드 아 이게 개똥 카드야 이거 뺄래 이제 이게 진짜 개똥 카드야 내가 보니까 진짜 똥 카드야 다 했다못하네 안되게 좋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냥 그게 끝이야 기분 좋은게 끝이에요 그냥 밑반찬 처음에 시작할 때 깔아주면 그냥 기분 좋은게 끝이야 왜냐하면 두 개 먹은 걸로 돼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기거든 1턴에는 채워 뭐야? 쪼랐구만? 뭐냐? 사날리스 야 아 잠깐만 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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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람쥐 산...턴째 턴이 끝나면 밑반찬 깔아 스납 슈어? 지금 3개 내가 지금 중간평가로 3개 다 먹고 있어 깔고 싶은데 나는 이거 너무 깔고 싶어서 너무 깔고 싶어서 일로 갈 것 같아 진짜로 느낌이 와 너무 깔고 싶어서 오른쪽이야 이거 두번 꺼? 두번 꺼? 두번 꺼? 두번 꺼? 비밀쥐 람쥐 람쥐가 있었기 때문에 2 더 받았죠 두번 꺼? 락쿤 락쿤 멀티플맨 이동하면 득적하다나 죽음 구독 감사합니다 락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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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드가 보여 원래는 이건데 락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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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얘는 손해고 내면은 이득이고 안 내면 내가 이득 내면 더 이득 지가 안 내고 배겨? 포기할거야? 중앙싸움? 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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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오케이 포기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 아쌰 아 설마 아니 아니지 오딘 중간 오딘 오딘 엔뚜맨 갈까? 엔뚜맨? 너무 조건부죠 크라카 엔뚜맨 엔뚜맨 이 냉이 냉이 호도 있고 해가지고 꽉 차 잘 꽉 차 덱이 왜 실력이냐면요 보면 알아요 헐버 빼자고? 습괄할 땜에 했었는데 네이머는 얘 때문에 화타 때문에 안될 것 같고 메두사? 가모라 스킨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맛이 없는데 이게 실시카 차베즈를 쓰면 오딘이 오일이 안들어오잖아 6턴에 오딘 나올수도 있는데 모프? 아 모프 아닌 것 같아 실력으로 갈게요 탈탄 이게 카드 비용 줄어들어 다섯번째 타임이 끝나면 다섯번째 타임이 끝나면 한 장을 이 구역에 댑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다 안내겠죠? 빨리해 시키야 시키야 이 시키야 와 머선월드? 머선월드 가 갔다 대 갔다 대라고 네이머 오케이 죽여.. 아 잠깐만 이거 죽.. 나도 죽일 수 있잖아 내가 더 손해인데? 지속이니까 가운데 한번 가야되나? 지속이니까 가운데 한번 가야되나? 어 뭐야? 클러 아아.. 나 가운데 갈까 하다 말하는데 오른쪽에 6파워 이거 좋네 개꿀이네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이거 괴삭이잖아 그리고 망을 쳤어? 이건데? 완전 이건데? 가물한데? 근데 얘 안내면? 근데 안내면 싫은데? 알면서 당하죠? 안내는게 맞는데 알면서 당해 이 호쿠아이가 호쿠아이 개트롤 호쿠아이 개트롤 조졌다 오오케 클러 개사기야 이거 말이 돼 이게? 사콘데 왜 이렇게 좋아? 어? 사기잖아 저건 내가 실력이 있으니 실력으로 겨우 어? 비빈거지 어? 말이 안돼 근데 못 풀어 못 풀어 비빈거야 못 풀어 아 원래 오쿠야? 그치 말이 안돼 액맨 빨리해 빨리 안하면 스냅한다 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어허허 지랄벼 스타크타워 내고 싶죠 내고 싶죠 까로? 어 까로 뭐지? 하기 싫은가? 모터는 여기다 내야 된대 여기는 뭐 그냥 가무라존이죠? 가무라존 쓰읍 아니 하나밖에 못받잖아 와 개사기 개사기 아 개사기 아 아 아 아 뭐야 여기다 내? 뭐야 하기 싫어? 아 아 아 아 이륙 준비 완료 아 왜 안나와 어? 차라리 그루트 내는게 낫겠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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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는게 낫겠지? 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화타 오디나는 삽끝 이라구요? 뭔 소리야 아 보세요 제가 하는걸 보세요 그루트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루트 들어가면 어? 지금 여기 여기에다가 이거 오딘 들어가면 그루트 때문에 어떻게 되냐고 이거를 지금 보시라고요 여기를 응? 보시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겼잖아 그냥 그루트 때문에 뭐야 실력 케이블 케이블 좋다고? 멋있어 케이블 아 이거 삼국지였으면 훨씬 재미있었겠다 머블러 해가지고 재미없어 이게 좋아? 상대 덱을 근데 맨 밑에 있는거는 무조건 나오는건 아니라 근데 높은 확률로 못쓰게 하긴 하죠 밴브루드 삼국지 안봤어? 이해가 안.. 이해가 안되네 네번째 턴이 끝나면 이 구역에 이긴 플레이어가 두장 포스입니다 필요없어 2코 내면 파괴 안내 다 여기까지 했는데 안 낸다 다 여기까지 했는데 안 낸다 아 바꿔버려 바꿔버려 그냥 어 편의 바꾼데 아싸 안해야지 파괴한다 그러면 잠깐만 원래는 여기거든 원래는 여긴데 얘는 카드를 파괴 이게 이동화면이구나 아니 이동이지 스냅 이동 이동이잖아 근데 여기는 먹어야돼 그룹 먹어야될거 아니야 그룹 둘다 맞았네 나는 룰투다 나는 룰투다 헤헤 그 다음에 뭐하냐 보통은 이거거든요 이걸 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네번째 턴이니까 포기했을거란 말이야 여기다 안내고 가운데 낼거 같애 아 오른... 가운데... 가운데 낼거 같애 두개 먹을라고 그죠? 그래서 요걸 내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네 뭐야 뭐야 아 헐거 헐거 그냥 무난하게 하면 요거죠 나 좀 병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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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으로 두 개를 깔아놔 그래서 오딘을 어디로 깔 수 있게 이..이.. 저격을 두개다 앗 서로? 서로 저격? 끝난거 아냐? 끝난거 아닙니까? 끝난거 아냐? 아 오딘는 왼쪽이 맞았던거 같아 저 스냅했는데요? 3D 너무 쉬워 아 지금도 사람이에요 실버부터 사람이 아니고 아 이거 개사기 씹 근데 5코니까 갑자기 또 별로 안사기같이 보인다 5코니까 별로 안사기처럼 왜냐면 얘 오른쪽에 못내거든 오른쪽에 못내가지고 5코 10..좋은데 얘보다 1 더 좋은데? 근데 이제 예측 못하게 갑자기 이렇게 붙여주는게 좋은건데 5코 10..좋은데 막판 하겠습니다 막판 막판 아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시시해 날좀 더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5코 10..좋은게 스위 스위 필요한가? 아 몇 시에요? 어 간다 파괴될 수 없습니다 좋아 다음 자자자자자 집중 덱에 있는 카드를 하나 복사 얘가 깔려서 지금 포기한다? 무난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치 무난하게 왜 해? 2 4를 갈까? 2 4 4 2 4 2 4 2 4 2 4 2 4 4 2 4 4 2 4 4 2 4 4 닉네잎부터가 보시자나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억가 멈춰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새 라인을 다 잡고 있는지 내가 어 그루트 좋아 이제 내가 그루트 투사 앗 도라인가? 앗 앗 여기야 여기 진짜 여기야 여기 진짜 여기야 2개 써도 되는데 2개 써도 돼 5코라 아니 파워 5라서 2개 써도 되는데 내가 이거 맞추면 6이죠 아 2개 쓸래 2개 쓰는게 더 좋구나 아 다시 돌아와요 이거 그 오케이 자 진짜 이거 잘 선택해야 돼 상대방은 하나 가져와야 된단 말야 그치 그냥 하면 안돼 아씨 끝났잖아 87 사람.. 나 거의 실번데 아이씨 파워 높은 카드에게 3부여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 스냅 아 아 나 선이구나 쓰읍 머선월드 쓰읍 도라이 아니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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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걸래? 도라이네? 나의 플레이를 예측한건가? 아 난 이거 도라이로밖에 생각이 안되는다나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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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서로 홀리고 뒤졌다 다음에 뒤졌다 다음에 여기는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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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는 가져가줘야 되기 때문에 머선월드에다 낼 수 밖에 없죠 가무라 빨리해 아 그럼 내가 이기는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하면? 근데 이거 상대방이 내기 전에 내가 해서 괜찮나? 뺏으려고 하겠죠? 뺏으려고 하겠죠? 뺏으려고 하겠죠? 확률을 늘리기 위해? 2살 2살 더 1살 이게 낫나? 얘 땜에 질거 같진 않은데? 도licht 근데 여긴 어차피 버려야되고 아하두사 크롤러? 했어요 이거 자꾸 스냅을 칠해 터질라고 하면 스냅이에요 잡았다 얘는 얘는 왜 하냐면 이쪽에도 붙을 수 있잖아 아 어허 아니 이게 못하네 카드비용 크롤러 왜 내주냐고요? 근데 내가 가무라를 존나 아까? 야 이거 가무라 존나왔다 가무라 본부 가무라 가무라 본부 스냅 아 아 자구 뗄 수 없대 자 여기에다가 쇠기를 낼까? 쇠기를 낼까? 먹긴 먹잖아 먹긴 먹잖아 이렇게 아 시베이 아 아 아 아 시베이 4개를 썼는데 이루어야 6톤 없네 9툰 얼마야? 욕 와 가무라 아 가무라 못내지? 끝난거 같은데? 아 서순 아 서순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보다 여기에 더 잘 들어가네 어? 사람 아니야 이거? 닉네임 사람 아니야? 인사 인사 닉8 뭐야 이거? 사람 아니야 숟가락 머선월드 인사 어떡해? 아 빨리 하제 흐흑 댄즐룸 낸카드 여기밖에 없잖아 사망 헐버 딱 대 도라이야 난 6이죠 룰투덜 꿀카드가 많은데 못붙 못붙 한번가 가무라가 있네 상대방 가무라가 있어요 여기서 가무라 피해야돼 가무라 여기 낼거 같죠 여기다 내 가무라 피해 가무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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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거 길어졌어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람인데 잡았죠? 어떻게 잡았다? 가무라로 잡았죠? 그냥 가무라가 아니야. 모프 가무라. 저격하는데? 저격하지마세요. 아니 방풀하지마세요. 내 실력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니야. 가무라. 1턴이 끝나면 이구역에서 이긴 플레이에게 2장 뽑습니다. 내고 싶죠? 아 아 아 이거 내도 되는데 왜 나 이거 이거 냈지? 나 이거 왜 냈어? 4개 채우면 어떻게 돼? 아 아 아 어처구니가 없네? 어 어처구니가 없어. 뭐야 엉뚜맨 어 이거 씨 이거 씨 이거 쓰는 거 쓰면은 이거 사람 아냐? 스킨 쓰면? 뒤졌다 뒤졌다 여기다가 요걸 내? 왜냐? 내가 저격할까봐? 사람이야 이거 진짜. 플레이가 아 사람이야 이거 플레이 뭐지? 낼 수밖에 없어 이거. 싸울려면. 스파랄. 오케이. 개 패고. 개 패고. 문제가 얘가 일로 가버리면 짜증나버리는데? 포지. 포지. 스파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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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하나. 묵직한 걸 낸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없구나. 무난하게 가자. 어? 무난하게 가. 얘도 가, 그냥. 가자. 랭이요? 여기 뭐겠죠? 오른쪽. 뭐야? 뭐야? 되게 못하는 거야? 스냅하면 바로 맞스냅이죠. 이 구역에 양측에 랩터 둘 추가. 앤뚜맨. 이야, 씨바 앤뚜맨. 머선 월드. 어어? 머선 월드에다 이걸로 해? 오케이. 못 뽑. 지금 많이 뽑아가지고. 아쌈블. 아쌈블. 카드를 뽑고? 어? 아이언 메카. 스냅. 두 개 먹으면 되죠? 여기랑 여기 끝에 먹어야지. 안 냈죠? 안 냈죠? 안 냈죠? 본인만 괴롭쥬? 여기 강화하고 싶죠? 당연히? 뒤졌다. 넌. 뻔할 뻔할 뻔짜죠? 실력 100. 가산. 자. 여기다 하나 더 내면 세긴 센데. 이거에다 이거 정도만 갈까? 이거 여기다 그냥 오릴? 이 자리가 내가 헐크였으면 좋았네. 가운데로 먹을 수는 없겠지? 1번이냐 2번이냐 해서 꼬아서 가운데? 사람 아니겠죠? 사람 아니겠죠? 카드를 내면 해당 카드로 3원을 채웁니다. 아 이거 왼쪽 낼 것 같다. 어? 오케이. 근데 나 어차피 오딘 못내거든? 8자리로 하나 내자. 재존을 여기다 내고.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다음 턴이라서 안되나? 다 공개되면? 그럼 재존을 여기다 내. 여기는 가무라. 가무라존. 가무라존으로써. 아 뭐야? 이거 원래 이거였어? 근데 얘는 이 사람들을 왜 냈어? 왜 채워? 얘는 여기다 내야지. 아 난 몰라서. 나는 몰라서. 여기 채워지는 거 나쁘지 않아. 얜 또 왜 했네. 아. 락군. 어? 안 좋아. 아 채워지면 안 좋잖아. 지잖아. 아. 야. 감소되는 거야. 아 그래. 계산 다 했죠? 끝난 거 아니야? 오히려 이겨. 신의 한수. 이거. 아 진짜로 이거. 왜냐면 가운데 먹고. 왼쪽 먹어. 이거 버프 해가지고. 이거 이겨버리면은. 가운데 먹고 이거 버프 이겨버리면 줘죠.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옆에 주기. 어때. 어때. 미호수 어때. 어때. 어떡해. 어떡해. 아 그래. 보드 아닌데요 여기 실버 인데요 여기 여기 실버에요 보드 아니에요 실버 입니다 님 빼고 다 에이아에요 네 번째 턴에 다른 구역 중 하나로 바뀝니다 아 실버도 보드 나와요 따라가죠 두사 오케이 두사 낼 수 없다고?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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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지금 쐐기 박을라고 하겠죠 박을라고 하겠죠 쐐기 박을라고 하면 버려 주고 박을라고 하면 버려 주고 박을라고 하면 버려 주고 박을라고 하죠 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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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 가운데 내고 가운데 이걸 막으라고 왜 굳이 그렇게 여기다 내고 하는게 여기는 어차피 이겼는데 여기 1이고 이게 2가 있는게 낫지 아 오른쪽으로 이기게 아 오른쪽으로 이기게 근데 이게 위쪽으로 가도 되고 위쪽으로 가도 돼 낼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죠 어 아 저 못내니까 아 아 맞네 아 맞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못내니까 내가 먹네 아 맞네 아 아 오케이 어 오 50% 확률을 100%로 만들었네 뭐 물론 여기 강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 어 이렇게 어 맞네 자 끝냅시다 마지막 막판 진짜 막판 어? 이거 사람이다 이거 사람이야 사람이야 Y가 이상하잖아 하나만 있는 건데 이걸 왜 내지? 도라인가? 굳이 이거 자를 필요가 있나? 근데 또 안 자르기에는... 왜냐면 이거 하나 깔아주면 얘도 하나 내야 돼 아 근데 지금 먼저 할 필요는 없어 그치? 근데 나중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냐 자르는 게 맞아 여기에 하나 더 갈 수 있어 그걸 알아채고 이거 깔았다? 더 약해지는데? 말이 안 돼 이거는 못이네 아니 복 같은 사람이네 머선 월드 자꾸 내지? 아 하나를 뭐야? 이야? 뭐야? 칬멘이 거긴 어! anti- 여기도 뭐였냐고? 이거 못끼나게 어깨 오케이 도시래. 사람인데. 제트제트. 이건 진짜 사람이다. 잔다르. 선턴? 선턴이니까 그냥 내도 돼. 사람이네. 사람이야. 방풀하자. 사람이자. 방풀하자. 사람이네. 방풀하지 마세요. 에? 방풀하지 마세요. 방풀하지 마세요. 방풀하지 마세요. 공격하러. 가무라조인이 지금 가무라.. 가무라인데. 아예 가무라를 내서 가무라 못내게 하기? 서로 가무라하니까 피하기하기? 오케이 좋아. 아냐아냐. 그래. 아예 이렇게 가. 이러면 어떡할건데. 아예 가무라로 가면. 뭐지? 피해야죠? 뭐야? 안되겠다. 막판. 자, 해봐. 해보라고. 안보이니까 못하겠지? 어? 안보이니까 못하지? 돌보. 로드. 시바.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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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